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아 기본 소금은 1100만이며 아이템을 끼면 한 1250만 저도 2.75만 정도 되던데 아액을 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열쇠 열쇠도 아마 없을 겁니다 열쇠 구입하고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깔끔하게 가죠 깔끔하게 노 데스로 깔끔하게 가보죠 아 아 다크사이트의 단점이죠 섀도우 패시브 스킬 중에 뭐라 그래야 되지 자동으로 맞으면은 확률적으로 다크사이트에 있는 게 있어가지고 자 여기서 용사의 의지를 딱 써주세요 그럼 모자를 안 받을 겁니다 아 좋습니다 어 깔끔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네네 아 심볼은 500 몇인가 아 케인 심볼은 650입니다 아 한 련에 안내 안내 암살 매일 감살습니다 스킬은 그냥 안 쓰고 자볼게요 모든 스킬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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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뺏겨진 것 같은데 터습 아 좋습니다 자 마무리 아잉매 끼고 원바 가능하겠지요 미드 의심치 않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스킬을 여기에 쏟아붓기 위하여 아껴놓았지요 마지막은 수궁을 딱 보여줘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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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해야돼 스킬 쓰레임 올리고 있습니다 갑니다 책 사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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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딱 됐군요 야.. 2300 몇가지 올라가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으로 섀도우 카로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